진행을 맡은 MC 박유한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또 한 분의 멋지고 섹시한 초대 가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. 요즘 뭐 자기야가 아닌 오빠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. 섹시 가수 박주희 양을 소개합니다. 박수 모십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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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야 오빠야 나를 나를 놓지 마 오늘도 매일도 나를 나를 사랑해 오빠 없이 나는 못 살아 다시 태어나도 못 살아 언제까지나 같이 된 거야 내게 돌아와 오빠 자신한테 났을 뿐이야 내가 못 잤을 뿐이야 오늘라도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와 한 분의 맘을 옮겨 자신의 삶을 잃지 않는 내게 오빠 오빠 뿐이야 오빠 오빠야 오빠야 나는 나를 놓지 마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나를 사랑해 태어나도 내걸 난 나를 사다 1920 간다 하고 태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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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의 변형이 나갔어 다시 말하러 가세요 렛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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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는 내게를 취해 사랑에 함여 키스해 원해 미쳤어요? 갈까? 부터 너울처럼 난 너를 사랑해 끝에 싸우지 내 꿈이야 소리쳐 부치만 끝에 없는 너 풍기처럼 돼 마지막으로 나 함께 불러 부를 거야 나 함께 불러 부를 거야 난 너를 사랑해 질러 소리쳐 부치만 풍기처럼 돼 풍기처럼 돼 아니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내게를 취해 날아가 나 태어난 내게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아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